쉽게 쉽게 내성주녀가 끊어내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까지 완전히 열렸습니다 루페타! 루페타! 루페타 신고!!! 작품이 나옵니다! 안재준이 복귀권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미는 루페타였어요 지난 라운드 보상에서 복귀한 안재준 큐치 투입! 오늘도 큐치 투입돼서 결국 특점을 만듭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시즌 7호 골 안재준! 루페타 그냥 열렸고 좀 강하게 올리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를 그냥 안재준이 넣어버리네요 루페타 선수가 안재준의 움직임을 보고 완벽하게 밀어줬고요 그전에 루페타 선수가 커트한 이후에 루페타의 움직임 보세요 여기서 아 이거는 강하게 주는게 맞아요 그래야...